안녕하세요 부산아짐입니다. 반갑습니다. 후드팜에서 비가 왔다갔다 하면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입니다. 오늘은 한돈 돼지 불고기 고추장 양념 해 드릴게요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한돈 생고기 800g 입니다. 기계로 써는 것보다 생고기 손으로 직접 썰면 더 맛있다 해서 손으로 썰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들어갈 야채입니다. 양파 당근 대파만 있으면 됩니다. 양념 재료입니다.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매실액하고 마늘 생강청 진간장 맛술 그리고 꿀이 필요합니다. 꿀 없으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쓰시면 됩니다. 야채 손질해 줍니다. 고기 파 100g 양파 큰거 반개만 들어갈게요. 작은 당근 작은 당근도 반개만 사용할게요. 반달쓰기 해주세요. 부재료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. 생강청 준비합니다. 진간장 2스푼 입니다. 마술 1스푼 입니다. 마술 1스푼 입니다. 마늘 큰 1스푼 넣어주세요. 생강청 1스푼 입니다.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에 꿀 2스푼 들어갑니다. 고추장 큰 3스푼 입니다.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세요. 고추 조금 넣어줍니다. 양념을 잘 섞어 주세요. 음 맛있겠어요 양념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단맛은 기호에 맞게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에 돼지고기 800g 다 넣어줍니다 조물조물 양념을 주물러 주세요 음 맛있겠어요 여기에 야채 준비한거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버물러 주세요 맛있겠죠 자 부산아지 매표 돼지고추당 불고기 양념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